고맙습니다. 하귀미 회원님은 뭐야 들어가면 소고기 들어가면 소고기 들어가면 소고기 다 들어갔어 들어가면 밥 들어가면 소고기 왜 괜찮아? 처음으로 물을 이어서 식기 받은 것 같은 거 어깨가 없는데 이거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제 넣으러 가고 안 먹으러 가고 이거 얘기해 다음 주문으로 mistake 아직은 ошиб기 eure게 네네 제가 어디 쳤어요? 여기 쳤다구요 네 페이스 열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잡아봐요 자 이게 여는거에요 네 이렇게 열어요 네 그런 느낌을 쳐요 네 더 열어요 더 그렇지 시작 이번에는 두배 더 뒤로 갔어요 땡 이거 여기다 여기 어른데요 아니 거기 칠한데도 해야죠 이런 상황도 있는거에요 이런 상황도 이거 어떻게 칠거에요 이거는 지금 되게 유리한 상황이에요 이런데도 있는거에요 찜질로 열어야죠 페이스 그 다음에 모래를 치는거에요 시작 모래를 쳐버려야해요 그렇지 근데 너무 뒤에 떨어진거에요 그죠 준비 정권에 치지 마세요 네 여기다 놔서 카줄을 택시 벌리고 이 쪽으로 꼬리 앞에 이렇게 그렇지 페이스 열고 페이스 열고 페이스 이렇게 열고 아니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그 다음에 옆을 치는거에요 4단계 가슴높이 시작 가슴높이 확 가 가슴높이로 하핑 네 그리고 벙커에 뒤정리 이렇게 해주고 나오는거에요 그렇지 가야지 응 그렇지 3단계 시작 네 안 돼 내려오면 안 돼 내려오면 안 돼 안 돼 내려오면 안 돼 내려오면 안 돼 여기를 쳐요 우와 나이스 우와 모래를 쳐서 모래가 골을 걷어내는거에요 이걸로 걷어내는게 아니고 응 응 1단계 응 이렇게 이렇게 그죠 반짝 붙였잖아 그치 떨어졌지만 그죠 오 이렇게 뜨잖아 오 그럼 탄도가 올라가는거라고요 근데 만약 멀리 보내는거는 멀리 보내는거에요 이렇게 타줘야돼 응 이런게 타줘야돼 더 밟아라 가슴높이가슴높이 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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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시 2단계 유지 그렇죠 임팩트 감각도 좋아지 유지 그렇지 볼 날아오는거 조심해요 유지 그렇지 토킹을 완벽하게 하고 딱 시작 유지 그렇죠 시작 토킹 유지 쇠로 그렇지 호미질 시작 그렇지 그렇지 한 번 더 됐어 이런 느낌으로 그래야지 나갈 수 이끼를 보면 안되요 가운데부터 모르면 가운데부터 앞에 놓은거야 네 앞에 놓은거야 저 앞에 봤어요 올라갔어요 확 잡으세요 확 잡으세요 찍어봐야죠 이거 뭐에요 지금 뭐하는거 아 상당히 오른쪽 갈 것 같아요 그렇지 그렇지 잘했어요 근데 세 크기가 가슴 높이 가슴 높이 아니요 그냥 시작 공 보시고 앞에 절대 보면 안되요 시작 잘했어 그렇죠 근데 앞에는 보면 안되요 여기 계속 보고 계세요 공 위치로 공 위치로 오른쪽 왼발만 우편 그렇죠 근데 앞에는 보면 안되요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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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하고 중간 아니 중간 그림의 중간 그렇지 그렇지 끝까지 가져올게요 시작 그렇지 잘한거야 잘한거야 그렇지 잘했어 잘했어요 잘했어요 나이스 까지 살짝 굴렀다가 나이스 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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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안했어 그렇지 버디 두개를 해줬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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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런 식으로 플레이가 돼야죠 지금 아시겠죠 미간 미간이죠 네 감으로 넣어야 돼 지금 어차피 지금 데이터거든요 네 자 버디 찬스 우와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이럴 때 이렇게 살짝 해 주면 돼 오오.. 그리고 이거 뽑으면서 튀어나오면 안 들어가는 거야 나이스 된거예요 꺼 rocks 버디 천천히 해個 그렇지 잘했어 잘 한 거야 잘한거야 오 나이스 고춧가루 스톱 최종 이쪽으로 안 넣을거 안쪽 못 넣을거에요 시작 그렇지 오 잘한거야 오 4단계 오케이 4단계 그렇지 오 잘했어 잘했어 들어갔어요 아 들어갔어 모두 시원하세요 확인 회원님 뭐 들어가면 소고기 들어가면 소고기 들어가면 소고기 다 들어갔어 들어가면 밥 들어가는 커피 이게 뭐해서 넣어야지 아 느낌 없는데 아 시작 엇 엇 엇 엇 밥이 낸 밥이 낸 너무 많아 침 먹을게 고마서 사진이 없어서 오 오 이리 올 때 맛있어 집인 그걸 집인이라고 집인 롱커샷 해볼래요 롱커샷 해볼래요 띠용 오 롱커샷 롱커샷 셀러웨이 어려운 상황 어려운 상황 그리고 처음에 나가면 이런 소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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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ort 소고기 발음 자, 비키세요. ... ... 나이스! ... ... ... ... ... 오오오 오오 오오 쎄어 많이 꺼내실까요? 저기 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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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냥 하세요 준비되면 바로 팍팍팍 쳐버려요 그렇지 계속해요 2단계 스윙 끝까지 해야 돼요 끝까지 그렇지 끝까지 중간에 멈추면 안 돼 그렇지 끝까지 그렇지 연습한 대로 하려고 해야 돼요 연습한 대로 그렇지 계속해주면 돼요 3단계 내리막이라 좀 어려워요 오케이 지금 잘했어 저렇게 떠야 돼 탄도들이 낮죠 탄도가 좀 높아야 돼 잘 치면 높아져요 시작 준비되면 바로바로 해요 그냥 뭐하는 거지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떠야 된다니까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떠야 된다고 준비되면 바로바로 계속하면 돼요 오케이 거리 신경쓰지 말고 그렇지 앞에 보지 말고 그렇지 뒷땅 이렇게 연습하기 어려움래 이렇게 연습하기 어려움래 준비 계속 내려놓고 쳐요 좋아 컨택 느낌 잘 봐요 컨택 느낌 어허 어허 앞에 보지 말고 그렇지 그렇지 공 끝까지 보고 오케이 시작 응 그렇지 간격 두고 응 하면 돼 응 응 샷하면 돼요 준비되면 바로 샷해요 잘 보고 오케이 오케이 샷 그렇지 오케이 앞에 보지 말고 앞에 보지 앞에 보지